홍공 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홍국초등 영문법 매일매일 트레이닝 레벨 2 저는 홍공쌤입니다 홍공 후자 자 오늘 오늘은 진행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너 밥먹고 있는 중이니? 너 학교가고 있는 중이니? 너 어디 중학교 이건 아니지 자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냐 그건 동작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나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What is it doing? Well, he is studying 이렇게 돼있습니다 Actually, he is sleeping 자고 있는데 What is he doing? 이렇게 돼있죠 그가 이제 What is he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야 했더니 Well, 난처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He is studying 이라고 했어요 공부하는 중이야 근데 보니까 이제 자고 있네 자 이와 같이 What is he doing? doing 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He is studying 이라고 해서 잉잉 이라고 붙여가지고 원래 do 하게 되면 하다 study 공부하다 이 하다 라는 말을 ing ing 붙여가지고 하는 중으로 이제 바꾼거죠 중으로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단에다가 형태만 살짝 바꿔가지고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 선생님 어려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규칙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뭐뭐하는 중 할 때는 전혀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썼어야만 했을 거예요 외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자 현재 시제는 뭐뭐한다 뭐뭐한다 나 밥 먹는다 나 학교 간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현재 사실 혹은 뭐 습관 이런 것들 인데 진행형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고 있다 달리는 중이다 교재나 강의마다 조금씩 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동작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지금 계속 되고 있으면 지금을 현재라 말하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가령 현재 시제는 They run fast 그들은 빨리 달린다잖아요 그들은 빨리 달린다 그러면 평소에 애들의 어떤 달리기 실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팩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밖에 Look look They're running fast They're running fast 얘네들 빨리 달리는 중이야 이 말은 그렇죠 얘네들이 평소에 빨리 달리는 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평소에 어떤 늘 하던 일이라는 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밖에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달이 안 보이게 엄청 빨리 달리고 있고 그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생생이 일어나고 있는 라이브 현장을 말하는 느낌이다 그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형 이거죠 그죠? 비동사도 현재 일반 동사도 현재 I study the everyday 시작 나 공부해 매일매일 이 말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겠죠 그렇죠? 이런 습관 어떤 하나의 사실에 가까운 거 이럴 때 그냥 현재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뭐 평소에 공부를 하는 애든 안 하는 애든 관계없이 Hey see I am studying now 나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am studying 이라고 이렇게 studying 그리고 앞에 또 비동사도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즉 비동사 현재형에다가 뒤에 이렇게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 붙인 거 요 형태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단어로 해결이 됐죠 현재는 study 근데 진행형 할 때는 I am studying 요렇게 해서 요 덩어리가 되면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자 그래서 이게 변화가 보세요 축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I play soccer 하면 나 축구해 이 말이잖아요 나 축구해 어 너 축구해? 어 나 축구 좀 해 I play soccer 나 축구해 요런 느낌인데 어 그런 실력이라든지 어떤 습관 떠나서 너 뭐하고 있니? 라고 전화가 오면 어 I am playing soccer 나 축구하는 중이야 지금 요렇게 될 때는 요 형태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를 바꿀 때 우리는 형태를 바꾼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I하고 어울리는 비동사 일단 써줘 그러면 요게 요런 거 의미하잖아요 내가 요렇다 라는 거에요 playing 뭐 뭐 하는 중인 거에요 나는 지금 축구하고 있는 중인 상태라는 거에요 요렇게 연결되는 거에요 축구하는 중인 것과 같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easy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가 필요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연결돼야 요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뭐다 뭐 뭐 하는 중 뭐 뭐 하고 있다 라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우리 동네 형도 아니고 네 우리 형도 아니고 네 진행형 네 부끄럽구만 이 아재 개그가 자꾸 늘고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쌤은 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운 거야 아재 개그를 하는 게 저를 또 이길 아재 개그를 또 많이 한번 더 남겨주세요 나중에 자 he is working now he is 그러니까 그가 어떻다 working 일하는 중 과 같다 즉 일하는 일하고 있다 now 그는 지금 일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비동사로 요런 걸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에 ing 하면 되죠 i am singing 나 노래 부르는 중이야 여기 중에 하나 해볼까요 they are singing 그들은 노래 부르는 중이야 요거 중에서도 it is singing 그것은 노래 부르는 중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죠 비동사가 요 역할을 하고 뒤에 이렇게 ing 붙여서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ing를 만들 때도 또 규칙이 또 있습니다 ing 자 대부분은 그냥 ing 붙이면 돼요 so read 일단은 따라해보세요 reading cook 요리하다 cooking study studying 요런 식으로 그냥 ing 붙이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발음이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자음 더하기 e 로 이제 끝나는 거 m 자음이잖아요 음 e 로 끝나는 거는 이렇게 발음 i 를 바로 붙이면 coming 요런 식으로 되잖아요 발음하기 훨씬 편하죠 ming 되니까 그래서 come coming 그쵸 e 를 없애고 ing write writing 쓰다 쓰고 있는 중이다 되는거죠 dance dancing 그쵸 춤추는 중이다 i am dancing 요런 식으로 단모음 단자음은 우리 조노완 배웠지만 계속 반복되는 규칙이잖아요 그쵸 계속 반복되는 거 그니까 문법을 한번 배워놓으면 초반에 정말 쓸 일이 많아서 편해 run 그쵸 단모음 단자음 으흠 그래서 한번 더 and 자음을 쓰고 그 다음에 ing run running 그쵸 i am running 나 달리는 중이야 cut cutting 나 i am cutting 자르는 중이야 swim swimming 그쵸 swimming i am swimming 나 뭐하는 중이야 그쵸 나 수영하는 중이야 혹은 나 수영하고 있어 alright 자 그러면 practice a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practice a 한번 쫙 다 풀어보고 when you are done get back to me alright ready okay from number one 다음 동사 주어에 어울리게 okay 그럼 이제 비동사 우리가 선택하고 자동으로 빡 붙이는 거죠 그쵸 walk he is walking running 그는 걷고 있다 걷는 중이다 alright 쉽죠 run 있고 달리다 있고 i am running 그렇지 바로 나와야죠 바로 네 나중에 강의 다시 보고도 복습해야 됩니다 나 달리는 중이야 make make a she 있죠 she is making 그녀는 만드는 중이야 만들고 있다 you are doing 너는 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야 you are do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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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sitting 특히 그쵸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더 쓰고 sitting sitting they are sitting on the bench 그들은 벤치 앉아있는 중이야 벤치 앉아있어 요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면 뒤에 뭔가 또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쵸 우리 덩어리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move 움직이다 it is moving alright it is moving number seven eat he is eating 그는 먹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8번 딱 보는 순간 we are playing 시작 우리 놀고 있는 중이야 위 있고 또 그 나왔다 we are going we are going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다 it is swimming 그것은 수영하고 있는 중이야 요렇게 되겠죠 easy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 한번 더 쓰고 ing 요렇게 자 우리말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른 거 어이구 조금 복잡해졌어 네 나는 매일 거기에 간다 일단 나 거기에 간다 나 간다 간다 간다니까 그냥 go I I go I go everyday 시작 그녀는 지금 진을 돕고 있다 돕고 있는 중이다 니까 바로 그냥 is helping 사실 주관식을 풀 수 있어야 해 she's helping 진 now no 오케이 됐죠 그쵸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are driving이죠 그쵸 사실 이게 is driving are driving 이렇게 선지를 만들었으면 여러분 조금 더 생각했을텐데 그쵸 제가 좀 더 사악했더라면 they are driving fast they are driving fast 했니 오케이 그는 8시 tv를 본다 본다 그냥 본다 습관이죠 watches he watches tv at 8 축구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are playing 되겠죠 we are playing soccer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다 오케이 자 이제 practice speak 빠밤 이게 아니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어진 단어 walk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맞게 완성하는 겁니다 나 학교에 걸어서 간다니까 I walked to school 이렇게 되겠죠 I walked to school 그는 학교에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he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걸어가고 있다잖아요 걸어가고 있었다도 아니고 he is walking to school 시작 아 좋습니다 to swim 그것은 수영을 아주 잘한다 그냥 수영을 하다가 오고 very well 아주 잘 그러니까 it 이니까 swim no swims it swims very well 오케이 그들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they 돼 있고 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 되겠죠 그죠? they are swimming in the sea 시작 오케이 좋아요 they are swimming in the sea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come 오다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 중인데 he is coming here now 오케이 그녀는 5시에 집에 온다 그녀는 온다 그냥 현재죠 she come no she comes home at five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drink 마시다 우리는 매일 우유를 마신다 어? 현재죠 we drink milk everyday 오케이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다 마시고 있는데 I am drinking milk alright 좋습니다 자 다음 5번 sleep 잠자다 그녀는 점심 식사 후에 잔다 어? 요건 그냥 습관 he sleeps after lunch alright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다 그러니까 she is sleeping in the bed 네 요런 식으로 이게 중간에 덩어리 형태가 바뀌면 뉘앙스가 바뀌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ext step 다음 거 sentences 문장 바꿔쓰기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풀어봤나요 안 푼 친구들 화면 또 정지를 하고 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오케이 밑을 친 부분 우리말에 맞게 바꾼 뒤 문장 다시 쓰세요 he makes a pizza makes 이니까 만든다 만든다 그는 피자를 만들고 있다 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고 있다 he is making a pizza 요렇게 되죠 그래서 he니까 is is making making 그쵸 이를 없애고 이를 없애고 이제 ing 붙이는 거죠 이를 없애는 거 보니까 치과 갔다 왔나봐 부끄럽구만 자 이게 making 되는 거죠 그쵸 I sing very well I sing 나 노래 불러 very well 아주 잘 아주 잘 부르고 있다 있는데 있는 중이다니까 I 다음에 비동사 am singing very well 시작 아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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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has breakfast 식사를 하는 거죠 아침 식사를 now 지금 근데 아침밥 먹고 있는데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니까 he 비동사 is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다 붙여야 되니까 having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having 왜냐면 has 돼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having까지 돌아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ing 붙일 때는 이렇게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원래 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 e로 끝났네 없애고 그 다음에 ing 해야 thing 이라고 발음이 쉽잖아요 그렇죠 e로 끝나는 거 이렇게 해야 발음이 쉽더라 그래서 he is having breakfast now 시작 오케이 넘버 3 she plays a board game 아, board game Do you guys like board games? I love board games 정말 좋아합니다 그녀는 board game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she is playing a board game 네 좋습니다 4번 they listen to their teacher they listen 쫑긋 들어요 to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듣는다 근데 그들은 그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니까 너무 쉽다 they are listening to their teacher 시작 오케이 좋아요 5번 5번 we cook dinner together 이렇게 되죠 we cook dinner together 자, 근데 우리는 요리에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dinner 저녁식사를 together 함께 요리하고 이따가 돼야 되니까 we cook no we are cooking dinner together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6번 it rains 비가 내려요 outside 밖이죠 그렇죠 now 시간으로 끝났어요 지금 지금 비가 밖에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it is rain 어떻게 하겠어요 raining 그렇죠 it is raining outside now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 ing 비동사 ing 그냥 거의 생각 없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장 쓰기 풀었나요? 풀어야 돼요? he is wearing glasses 시작 like me I am wearing glasses right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속 안 벗고 있죠 그렇죠? 벗으면 큰일 나요 선생님이 안경 벗으면 뽀로로가 안경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본 적 없죠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때는 아니지만 최대한 쓰고 있죠 그래서 he is wearing 쓰고 있다 쓰고 있는 중이다 glasses 안경을 그래서 wear 이란 말은 우리가 착용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자, 이제 아래 볼게요 알맞은 우리말 연결하는 겁니다 he is coming home he is coming 오고 있다 지금 동작이 안 끝났죠 오고 있다 집에 오케이 2 I am watching TV now I am watching 이니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 TV를 이렇게 슉 그 다음에 세 번째 she is walking to school she is walking 걷고 있죠 걷고 있어요 어디로? 학교로 학교에 걸어가고 있다 오케이 she is walking to school 뭐하니? 오, mom I am walking to school 이렇게 자, 그 다음 해석하기 우리말로 쓰기 you are drinking water 시작 너 마시고 있다 뭘? 물을 네 자, 그 다음 to it is swimming in the sea 그것을 is swimming 수영하고 있다 어디서? where?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다 바다 수영 저는 무섭더라고요 호수라든지 약간 고인물에서는 할 수 있는데 밖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자, 그 다음 수영자라는 사람이 부럽긴 해요 네 주어진 말 이용해서 우리말에 맞게 쓰세요 나는 세차하고 있다 a car wash I 나 일단 I 되고 그 다음에 하고 있다는 덩어리 생각했죠 am washing 나머지 손 앞에 a car easy I am washing a car 시작 잘했어 잘했어 two 그는 침대에서 자고 있다 he 일단 되고 자고 있는데 he is sleeping 이렇게 될 거잖아요 he is sleeping 남은 거 장소 in the bed 쉽잖아 이렇게 영장이 너무 쉬워 he is sleeping in the bed all right they 되고 they 되고 요리하고 있다 are cooking where 부엌에서 in the kitchen 시작 시작 어때요 망설임 없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실전 상황에서도 듣고는 빨리 정리해서 후딱이 받아칠 수 있어요 그 즉흥성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영어 특히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딱 내가 답을 하고 나면 오 나 잘하네 이 마음으로 영어공부 계속하는 거예요 아 뭐 내가 조금 못 들어도 나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콩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퀴즈 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죠 네 코지 잘 보시고 정답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트를 꾹꾹꾹꾹꾹꾹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복습 알죠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알죠 그죠 한글 보고 영어로 옮기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거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많이 해야 실전에서 여러분들 진짜 빛날 수 있어요 믿어요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3 데이 2에서 여러분들 만날게요 다 같이 홍콩 퀴즈